피해를 15받고 골드를 250 획대 갑니다 음... 250... 고래한테 맞음 란투 란투 오늘 얼마나... 어 돈 번 보람이 있네 하하 란투 고개 살까? 으아 어허 으아 고개 신발보다 싸다 하필 나가볼 일 나왔네 안좋은데 어차피 요정 뺄 각으로 왔는데 요정 빠질 것 같지도 않네 폭발의 기가 잘 떴다 폭발이 없으면 큰일났다 폭발이 없으면 큰일났다 표창 와씨 표창이라고? 두유노 표창? 와 조개화석이라고 이 유불 운빨 조만캔 어깨를 했으면 엑바도 해야 그 다음에 또 올거 아냐 그 다음에 또 올거 아냐 섬탑이 장사하는 법 아 뭐야 이거 개센데 연막탄 없냐 이 뚱땡이 끔찍하다 어 으아 어 뭐 먹지 아니 으아하 으아 그래서 제거 든 것도 너무 좋다 아 잡겠지? 표창인데 업무도 있고 으아 복종을 아 덜덜덜 말아야겠네 물 하나도 안 켜졌는데 반피 됐다 육강령 롤 롤 롤 함 가자 보여줘 좋아 아스트로라 왜 너와의 힘을 보여줘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잘 떴슴 아쉽긴하지만 아쉽긴하지만 에이거 3댐 괜히 맞았네 에이거 얘네들 땜에 단건분사로 온건데 얘네들 나왔으니까 이득받네 야아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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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코 소돌로 세 마리 다 떨굴 때가 제일 좋은데 앗 됐음 너무 잘 썼는데 고개 하나 뜨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닌가 제 것까지 하나 더 주네 부상할 정도로 잘 챙겨주는 점탑 자 고개 하나만 더 뜨면 된다 와 거의 원턴 캐리다 거의 다 끝까지 네네 다 같이 내 짓에 잘하는 거야 이럴 네네 그 얘가 제일 미쳤어 본체가 직서봐서 정품이네 주판까지 오리알콘 쓰레기 됐네 원래 쓰레기긴 하지만 돈 줘 100원 같은 50원이다 말그대로 딱방어 카즈 아름다워 저금통 두배 이벤트 강화할게 없다 강화할게 꿀잠 자전 대단원 포션 아씨 주작 의혹 이외진 이외진 소주 먹어도 되겠지만 거르는게 더 힙하잖아 힙스터 이런 대중적인 보스유물은 갖고 싶지 않아 나만의 유물을 나만의 유물을 고개하나 더 뜨기 전에는 세력 손에 좀 보겠는데 오와우 저금통 저금통 깰 뻔 근데 어차피 돈 다 못쓸텐데 재고나 하는게 나을거같애 금통이 잘가 양수금 영업치 두배 이벤트로 두배 깔았으니까 저정도만 해도 많이 했다 아이고 고개 안 뜰 때마다 조금씩 더 불안해지는데 불안불안해 불안해라 힙할댐 오예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복을 얹은 스파게리 맹독숭을 맹독? 맹 이생충을 곁들인 자꾸 맹독 쓰다보니까 특산대 손가락 협력 달팽이치 욕스럽게 단도로 죽이자. 니가 그토록 원하던 단도다. 달팽아. 아직도 근데 대기 아쉽네. 어 가방 폭촉 폭매 안넣지? 그러면 폭수는 왜 넣지? 그냥 폭. 이 시드가 조작당하고 있다면 총매를 줄거야. 야실에 갇혀서 시드를 조작하고 있다면 속매를 흔들어주세요. 원래 이 자리 속매였는데 들켜서 제거당한거임. 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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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탑 생활과학 갈페이 잡을 때 좀 가다롭긴 하겠다 3탄 있으면 좋긴 할텐데 뭐야 돈만 날려네 여기서는 폭주 안.. 강화 안된게 더 쓰기 편했겠네 홍매님 드립스입니다 갈뱅이 아까 아클바차 할 때는 꽃배기도 안보이더니 힘을 미리 올려놨어야 했나 공포를 2패 뗐을거야 배 때려도 못잡지 이거 달팽이 렙이 좀 잘 해올걸 그랬네 저거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3 달팽이 3 2 2 3 3 4 5 5 5 5 6 5 4 65 6 6 5 5 5 6 5 5 5 5 아까 총에 쓰는게 더 깔끔했겠단 이겼으면 됐지 뭐야 왜 왔어 나 부산 오너 어지러운 셈이야 아 잘못버렸다 업무 쓸 수가 없네 아 잘못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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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얘긴 깨지 않을까 근데 뭔가 압도적인 음 강력함이 없는 복 쓸까 아 아 독이 났겠다 건물은 자꾸 핸드 터지니까 저기가 좀 크래 앗 질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짝짝짝짝 짝까 털 짝까 털은 왜 주는겨 어펙트 실패? 실패 수비카드가 없어 탈출구는 랜덤이고 결국에 주판 봐야되는데 주판 봐야되는데 주판 봐야되는데 주판 봐야되는데 주판 봐야되는데 주판 봐야되는데 아니 아니 아무 생각없이 무심코 정신을 차려보니 덱을 돌리고 있어 덱을 돌리는 이유는 덱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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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스택 쌓기 폭주 5 스택 폭주 7 스택 폭주 9 스택 폭주 5 스택 안 돼 휴 시간 조작 끝 3펀 킬 와다오 압수로라베의 힘을 잘 받습니다 별들에게서 유용한 지식을 얻을 때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60원 얘가 60원 좋은데 지금 60원 남았잖아 이김 이김 어질보다 가방이 두배 좋군 영힐 851굴대학이었다